촬영하고 와서 정신이 없어요 라이브, V라이브 제목 보셨나요? 퇴근 후에 집에 오면 퇴근 후에 저는 집에 오면 얘랑 놀아요 저희는 우리 고양이를 보여주려고 제가 너무들 사진으로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자랑하려고 안녕 누워있는 자세 진짜 정말 고양이 날다가도 모르겠어요 도망간다, 안 돼 V라, V라 인사해 안녕 안녕 그루밍 중입니다 안녕 그래, 그루밍 중입니다 고양이 보여드리려고 지금 켠 거예요 요새 저희 아기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물론 저도 머리 자른 것도 좀 보여드릴 텐 솜사탕 같죠? 너무 귀엽죠? 솜사탕 같죠? 너무 귀엽죠? 엄청 빠르게 올라가네요 아, 혜리 지금 혜리 모래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지금 화장실에 있는 것 같아요 댓글들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해외 팬분들도 엄청나게 글을 써주고 계시네요 해외 팬분들도 엄청나게 글을 써주고 계시네요 저녁은 촬영장에서 아까 간식으로 떡볶이 먹었어요 아, 주인의 닮아서 더 예쁜 것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이 진짜 누워있는 포즈 특이하죠 제가 쇼파에 누워있으면 이렇게 다리를 똑같은 자세로 누워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 오늘 저 립스틱 실은 오늘 립스틱 광고 찍고 온 거거든요 어, 여러분! 혜리가 왔어요 일단 립스틱 광고를 찍고 왔어요 마몽드에서 새로운 컬러가 나와서 촬영을 했는데 색깔 진짜 예뻐요 프레쉬팝이에요, 프레쉬팝 여러분 짠! 해리! 성은아? 누구야? 해리야, 이거 누구야? 여기 봐봐 우리 해리 안 입어세요, 여러분 진짜 귀엽죠? 고생이 해리예요 스코티쉬 스트레이트 니답니다 안 돼, 안 돼 지금 형 누나들이 너를 보고 싶어 한단 말이야 응? 잘 봐봐 되게 멋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간식 먹고 싶을 때만 애교가 많아져요 그치 혜리야 응 간식 먹고 싶을 때만 목소리가 커지지? 으악! 맞아요 엄청 많이 컸어요 남자애라 그런지 진짜 많이 커요 한 5kg? 5.5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이제 밟고 지나가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많지 않았어? 아라 아라? 타락 다리 발바닥 보여드릴까요? 다리 발바닥 발바닥 한 번만 보여줘 발바닥 한 번만 보여줘 발바닥 한 번만 보여줘 비싸게 굴거야? 벌마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줘 혜리는 혜리는 저기 있어요 아이 달아 젤리 한번 보여주자 응? 젤리 한번 보여줘 비싸게 이럴 거야? 응? 아이고 고마워 자, 괜찮은? 나만 더 빨리 하 오늘 일단 먹기 방법만 쓰지 않지 쭉쭉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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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